청소년들이 과학의 원리나 특징을 담아서 과학송을 만들어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국립과천과학과는 과학송을 창작해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하는 전국 청소년과학송 경연대회를 오는 9월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 대회는 가요나 동요 등 기존 노래나 자작곡의 가사에 과학적 소재를 넣어 부르면 되며 올해는 자작곡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팀 단위로 참가신청서와 발표용 동영상, 단체사진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예선심사 결과는 다음달 27일에 발표하고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 각각 10팀이 본설에 진출해서 100만원의 상금이 걸린 대상을 두고 겨루게 됩니다.